왜 너냐고. 왜 너냐고. 자 이렇게 됐습니다. 나도. 야 너 되게 어색해 지금. 너가 지금 답답하고 왜 그래. 나도 몰랐어. 재석이 형이. 어우 웃으셨어. 아 안녕하십니까. 예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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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나올거야. 예지야. 결혼했어. 예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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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야 지금 어디야. anti 사랑. 예지 finalement. 얘가 스파이에요. 왜 자꾸 스파이에요. nagłam 좀 그만해요.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스파이란이. graham н persona. 어머님 멤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 얘기했어요. getlly 오빠야. 계리 오빠야. 그만이야. 계리를 뽑네. 아니 경국이가 그렇게 도와줬구만. 경관 족장 한번 잠깐 바꿔드릴게요. 아 네 네. 어 예진아.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. 아 아 처음 인사드릴게요. 예진 씨. 아 진짜 저기 바쁜데 반가워요. 아 저 네. 너 힘에 좋아해서 네. 아 진짜 저 언제 바쁘실 텐데. 나중에 진짜 부담 갖지 말고. 네 한 번 더 나갈게요. 나오세요. 한번 꼭 나와요. 네. 우린 너 진짜 좋아해. 좋아해. 예진아 너를 정말 좋아해. 예진 씨 고마워요. 네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하세요. 고마워요. 네 네. 고마워요. 아 진짜. 예뻐 예뻐. 아 눈치가 너무 예뻐요. 아 눈치가 예쁘잖아 이거. 아까만 해도 촬영 중에. 야 우린이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빼주셨네. 아 그렇죠.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예. 화이팅. 예진 씨. 뭐 맞아. 애원시대 많은 입장을 가져서 들어오세요. 네. 자 들어오세요. 결승전이다 결승전. 이겨주게. 선변아 대신 시작한다. 연기의 달인. 이게 뭡니까. 다섯 분은 굉장히 불편한데 앉으실 거고요. 네. 한 분만 편한데 앉으실 거예요. 그 사람을 찾으면 되나요?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. 자 연기합시다. 그럼 우리가 연기할게요. 야! 야 안 돼 저거야! 야 안 돼! 우리가 마치겠습니다! 우리가 연기하겠습니다. 우리가 연기하래. 우리가 연기해. 우리가 연기해! 형 이거 옛날에 내가 했잖아요. 우리 연기, 우리 연기! 말한 게 아니에요! 그런 게 아니야! 나 야 이거 죽어. 야 이거 안 해 그랬어. 진짜 그러니깐요. 저 자세가 너무 멀에 올리세요. 저 자세가 이렇게 된다고. 이렇게 되잖아. 상자가 혼자 이렇게 펴준다고. 저 흔들면 자꾸 파고니까. 흔들면. 마지막이다. 돌아주세요. 돌아주세요. 하나씩. 저기. 허리를 반드시 펴고 만세 한번 해주세요. 만세. 만세. 그대로 일어나. 일어나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? 일어나세요. 왜요? 의자 소리 날 수도 있고 일어나는 거 좀 아니잖아요. 형 다 일어났어요. 자 그대로 앉으세요. 일어나. 아 왜 그래? 만져. 자 이제 파는 타기 시작.